안녕하세요 쇼딩 여러분 국제 커플 제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차에 기름 넣고 집에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커플이다 보니까 영상에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커플 영상에서 저희가 막 스킨십도 안하고 뽀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왜 이거 아무것도 안하냐 스킨십이라도 해야 커플인 줄 알지 커플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게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약간 밖에서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또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약간 스킨십하는 거를 많이 쑥스러워하고 해서 그리고 약간 특히나 길거리에서 막 스킨십하는 거를 약간 좀 편해하지 않는다 해야 되나 저희한테는 어쨌든 그게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는 오늘 사샤랑 나갈 때 사샤한테 스킨십을 간단히 해볼게요 약간 그냥 가볍게 뽀뽀하거나 뭐 안아주거나 하는 거를 그거는 저희가 밖에서도 안 했거든요 잘 오늘 어쨌든 간에 사샤랑 브이로그 영상 찍기로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스킨십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샤 반응을 한번 보시죠 왔다 왔다 벌써 왔어? 응 준비 다 했어? 벌써 죽어? 어 벌써 시작 오늘 브이로그 시작 안녕하세요 샤든 여러분 곡주꺼 벌써 하시네요 뭐야 왜 안돼? 나 아까 벌써 했어 오는 길에 오늘 브이로그 찍는다 죽었어? 어 오는 길에 오늘 브이로그 찍는다 나 없이 왜 죽어 커피 여자랑 같이 찍어야 돼 아닌데? 드디어 주말이라 시간을 같이 보낸다 그치? 드디어 우리 카페 갈까 먼저? 응 카페 가서 주행거 먼저 사고 그치? 커피 커피 마셔야지 커피 마셔야지 커피? 왜 나 커피 마셔? 와 지금도 커피 마시고 있어? 와 진짜 커피 킬러야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셔 드라마 다 보고 나서 나한테 말해야 되지? 어 또 빨리 갈아입고 오케이? 나 먼저 방에 가있으니까 나 불러 10분 남았어? 응 알았어 왜 찍고 있어? 안돼? 응? 몇분 후에 뽀뽀해주고 싶은데 뽀뽀를 못해 주네 어떻게 해? 왜 그래? 지금 저희 나가기 전에 카페 먼저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 우산 안 써? 있어 우리 우산 빨리 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지 왜? 왜 붙어 있어야지? 우린 커플이니까 와 우리 아늑한 공간인데? 왜?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거든? 그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우리 개인적인, private place 여기 나도 왜 뭐여고 있어 under the umbrella 왜 왜 싸게 해? 왜? 왜 해? 빨리 먹고 싶지? 나같이? 난 미역지? 나도 미역지? 나도? 차가운 거 더워 나도 아니 더운 거 아니고 진짜 카메라 어디서 먹어 카메라 어디서 먹어 카페 카페 커플이잖아 커플이잖아 집에 해가지고 집에 해가지고 집에 해 집에 해 싫어 먹어 음 차 타러 가자 차 타러 음? 자 음 음 음 싫어? got a problem? 으흐흥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흫 흐흫 Eh흐흫 여러분 우리 지금 차에 왔어요 그치? 지금 우리는 오일스테이션으로 갈거에요 주차장 주유소 주유소 너 한국사람 맞아? 네 거기 가서 우리 자동차 충전하고 너무 예쁘다 아 예쁘고 갑자기 왜? 아니야 나만 하고 있는데 왜? 예뻐서 너무 예뻐서 그래? 예뻤어? 얼마나 예뻐? 뽀뽀 200번 뽀뽀 200번 나 또 연습생지 않을거야 너는 메이크업이랑 머리 다 많이 했어 왜그래 가자 갈거야? 갈거야 고고 나중에 보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차를 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고 심심해 다 했어? 응 기름 마땅 기름이 많구만 마땅 기름이 좋아 마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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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도 마땅 마땅 어딨어? 어? 기억하지 않아 우리 사진 안 찍었어 사진 찍었어 저희가 맘에 드는걸 하나 찾았는데 사진 안 찍어서 어딘지 몰라 그니까 어떡해 사진 누가 안 찍었어 니가 아 빨리 찾자 여기 사람 많아 에이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도 하나도 못 찍고 맞아 그리고 쇼핑도 잘 못했어요 사람 엄청 엄청 많아서 약간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먹을 거 사왔어요 이거 밥만 썼어요 이거 가구 하나도 없고 다 먹을거야 네 세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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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과자 다 외국 외국 제풍 샀어 기분 좋구만 춥다 음 왜 왜 왜 카메라 카메라 안뇽 동영상 안 찍어서 다행이다 왜 나도 쓰는 사진 아니 나 재밌는 블로그 찍고 싶었는데 제 채널에서 아 맞다 여러분 아직 제 채널 아직 제 채널을 구독 아직 제 채널을 아직 제 채널을 아 귀엽다 뭐해 뭐해 왜 너무 무서워 오늘 왜 그래 갑자기 나랑 뽀뽀 안 해 카메라 옆에 있으니까 우리 메모리야 메모리 나 너를 너무 잘 안하고 다 어울릴거야 고마워요 오늘 왜 그래 우리 보통 카메라 안해 뭐해 하지만 카메라 꺼 먼저 카메라 꺼 나랑 뽀뽀하기 싫어? 카메라 있으면 싫어 먹어 오케이 라키 태어난지 좋아 오케이 나랑 뽀뽀하자 나는 뽑다 라키 Application 띵 aza bending 눈빛 그런 영원휴 띵 캥 해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